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는 여전히 또 합사함수 관련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그림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좀 미리 선생님이 그려놨어. A106의 N번이야. Y-qualfx와 Y-qual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 그래프 문제에서 여기 있던 Y-qualx 이름은 꼭 기억해봐요.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 이 약방의 감초예요. 그렇죠? 약방의 감초. 첫 번째로 기억할 게 뭐냐면요. 얘는 항상 Y-qualx 위에 있는 점 너희들이 항등함수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늘면 늘눈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X-좌표와 저 Y-qualx선상에 있는 X-좌표와 Y-좌표는 항상 똑같은 값을 갖습니다. 알겠죠? 1,1,2,3,3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 노란색 Y-qualx 위에 있는 점들은 항상 X-좌표와 Y-좌표가 동일하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로요. Y-qualx는요. 기울기가 얼마야? 1차함수죠.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가 1이니까 이 노란색 직선보다 가파르게 수게 되면요. 이렇게 수게 되면 기울기가 1보다 큰 것. 더 눕게 되면 기울기보다 작은 것. 즉 기울기를 쳐다보는 그래프 해석에서의 기준이 됩니다. 알겠죠? 기울기가 얼마야? 1인 것을 제공한다 이거죠. 1달러. 지금은 여기 있던 1번 이 내용과 관련이 있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지도 말고 양색에 쓰세요. 그렇죠? 봐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샷샷샷 1컷막 그림에서 이거 A가 있는데 A는 얼마입니까? 이거 A는 1이에요. 그렇죠? 왜요? 이 점이 지금 Y-qualx 위에 있는 점이니까 1이 곧 이놈이잖아. 그렇죠? 됐어요? 다음, 이 점은 이 점은요. 얘가 B잖아? 얘가 B니까 얘도 B예요. 이렇게 쓰세요. 이거 쓰는 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해줄까? 지금 문제는 안 써져 있는데 이게 X-좌표나 Y-좌표 중에 하나만 주어져 있더라도 이게 같은 이야기잖아. 이 점 봐, 이 점. 이 점의 Y-좌표가 C예요. X-좌표 당연히 C일 거예요. 그렇죠? Y-좌표가 D입니다. X-좌표도 D일 거고요. 이 점, 이게 2면 얘도 E겠죠. 이렇게 밑에 이런 걸 써놓으시라고 알겠죠? 그래야지만 문제가 풀려. 됐어요? 자, 다 써놓고 뭘 묻고 있습니까? 첫 번째, 1번 이걸 묻고 있죠? F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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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요. 그 다음에 1. 이걸 먼저 구해볼까요? 자, 얘는요. 1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차분차분 해보자. 이렇게 돼요. F1 하고요. 이걸 다시 F 넣고 또 F 넣고 또 F 넣고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야. 자, F1 얼마죠? F1은요? 지금 F1은 F1은요? 1을 집어넣었죠? 1은? 잘 봐. F1은요? 이거 읽어야 돼. F1은요? 빨간색. 빨간색 함수통에다 읽는 거니까 얘가 아니라 당연히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B가 나오잖아요. 알겠죠? 이 점이야, 이 점. 1 넣어주면 B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B야. 따라서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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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한 다음에 괄호 1, 2, 3개, 1, 2, 3개. 그렇죠? 1, 2, 3, 괄호 1, 2, 3. 자, 이제 F, B 읽어봐. F, B요. F랑 수통에다 B를 넣어주면요. 봐. B를 넣어주면 어딜 읽어야 돼? F는 빨간색 그래프니까. 이 점이야, 이 점. B를 넣어주면 얼마 나오죠? C가 나오죠. 그렇죠? C 나오잖아. 따라서 이 점이 C예요. C니까 다시 한 번 써볼까? 얘는요? F 다음에 F,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됐어요. 이제 F, F, C. 이제 여기 있던 F, C 볼까요? F, C는요? F랑 수통에 C를 넣어줘. C를 읽어. C 넣어줬어. 어디야? 이 점이죠, 이 점. C를 넣어주면 D가 나오잖아. 그렇죠? 읽을 수 있죠? 자, 나왔어. D 나와요. 이놈이 D야. 다 왔네 이제. 그렇죠? F, D. 최종적으로 F에다 D를 넣어주면 뭐냐 이거야? F에다 D를 넣어주면 뭐야?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이죠. D를 넣어줬을 때 함수값에다 E가 대응하고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정답을 말한다. E가 정답. 됐어요? 할 수 있겠죠? 차분차분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에다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F, F 합성. F에다가 이번에 X를 넣어줬더니 D가 나왔대. 이제 거꾸로 이걸 만족하는 X값 한 번 구해봐라 이거죠. 그렇죠? 됐어요? 볼까? 얘는요. 이거잖아. F, F, X를 넣었더니 D가 나왔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얘가 궁금한 거니까 결과를 알고 있고 얘가 궁금해. 그러면 도대체 F에다가 뭘 넣어야지만이 D가 나올까? 이렇게 거꾸로 읽어야겠죠. 그렇죠? F에다 땡금빈. 뭘 넣어야지만이 D가 나올까? 얘를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F에다 뭘 넣어야지 D가 나오죠? D가 나오려면 F에다가 C를 넣어야지만이 D가 나오잖아. F를 합성에다 C를 넣어야지만이 D가 나오죠? 따라서 이놈이 C란 얘기야. 이해갔어? 따라서 이놈이 F, X가. 즉, F, C가 D니까 수학은 위치와 형태야. 일단 C가 얘가 돼야겠죠. 그렇죠? 이놈이 C라고. 따라서 아하. F, X가 그러기에는요. C가 되면 되겠다. 그렇지? 됐죠? 그러면 이제 F를 합성에다가 도대체 뭘 넣어야지만이 C가 나올까? 뭘 넣어야지 C가 나올까? 그랬던 B를 넣어주면 C 나오잖아. C가 나오려면요. B를 넣으면 C가 나오죠. 따라서요. X는 얼마다? 2X는 얼마다? 따라서 X는 얼마다?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E. 두 번째 정답은 B. 그림 보고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나중에 역함수가 추가되면은요. 여전히 Y과 X는 중요한 이치를 차지해. 두 가지 꼭 정리해놓으시고 차분차분 한번 읽어봐. 그래프. 그래프 볼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안되면 다시 함수의 그래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프 볼 줄 알아야 돼. 넘어갑니다. 다음 106에 5번이야. 5번. 5번은 다음과 같아요. 집합 A가 1, 2, 3. 저희 A에서 A로의 펑션이 있어서 F합성 F가 항등함수가 되는 F의 개수야. 그렇죠? 이 놈은 역함수를 배운 다음에 공부하면 좀 더 편한데 일단 한번 도전해봅시다. 조금 어렵다. 봐요. 5가 있어요. 5번. 5번. 집합 A가 1, 2, 3. 인데요. 지금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 A가 1, 2, 3. 또다시 또 A가 1, 2, 3. A에서 A로의 함수야. 그렇죠? A에서 A로의 함수인데 그런데 이제 F합성 F요. 이것이 항등함수요. 이것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F는 과연 몇 개나 이런 얘기죠. 그렇죠? 됐죠? 이거는요. 역함수에 관련된 것을 보고 나서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알겠죠?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다음 강좌에 배울 거니까. 이거 한번 기억해도 일단. 역함수의 정의입니다. 역함수는요. 두 개를 합성해. 미리 적어놔.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습니다.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두 함수를 합성했습니다.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와. 그러면은 서로서로의 역함수 관계요. F의 역함수가 G고 G의 역함수가 F다. 이렇게 알겠죠?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이거거든. F합성 F가 항등함수래. 즉 F하고 F를 합성했더니 이것이요. 항등함수 I가 나왔다. 그렇죠? 이게 무슨 정의야. 역함수의 정의잖아. 역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써주면요. 이 G자리에 F인버스 넣어주면 F합성 F인버스. F인버스 합성 F. 이것은 I거든. 역함수 무지무지 중요해. 알겠냐? 무지무지 중요해.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부터 파삭하게. 파삭. 빠삭하게 알아놔야 돼. 빠삭하게. 알겠냐? 그래서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이게 항등함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정의 관련된 이해는 역함수 강의를 보시고. 이론 강의를 보시고. 이 F가 뭐라는 얘기야? 곧 이 놈이 이 놈의 역함수라는 얘기거든. 결국에는 뭐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역함수. 뭐라고요? 뭐라고? F인버스가 F라고.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놈이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 F다. 그렇죠? 이걸 알고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요. 일단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문장 풀어볼게. 좀 어렵다. 근데 역함수의 정의가 되어 있다면요.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어차피 알아야 돼. 그렇죠? 왜 이런 거죠? 이게 왜 역함수의 정의예요? 이건 역함수 가서 보시고. 알겠어요? 다시 한 번 봐.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역함수인 함수가 몇 개가 있냐 이런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역함수는요. 무조건 1대1 대응. 역함수가 성립한다는 얘기가 1대1 대응이 전제 조건이야. 그렇죠? 전제 조건이야. 따라서 1대1 대응 함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 3개의 함수의 갯수. 얘는요. 얘가 선택한 걸 빼놓고 2개. 나머지 한 개의 세팅. 고작 6개밖에 안 돼. 알겠죠? 1대1 대응이 역함수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 F-inverse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1대1 대응 함수가 몇 개밖에 안 된다고? 6개밖에 안 된다고. 이 문제 풀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6개를 다 그려놓고 출발합니다. 출발. 6개 한 번 그려볼게요. 샷. 샷. 1, 2, 3. 좀 좁나? 이거 지울게요. 그렇죠? 1대1 대응 함수 6개를 한 번 그려봅시다. 볼까요? 샷. 샷 하나. 샷. 샷 둘. 샷. 샷 셋. 샷. 샷 넷. 다섯. 여섯 개. 그렇죠? 해놓고 1, 2, 3. 1, 2, 3. 1, 2, 3. 잘 쓰자. 1, 2, 3. 잘 쓰자. 1, 2, 3. 1, 2, 3. 1, 2, 3.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따져주는 거예요. 여섯 개. 함수 한 번 1대1 대응 맞춰볼게. 1이 1을 선택할 때 이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1이 1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죠? 다음. 1이 1을 선택할 때 끝났고 1이 2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죠? 끝났죠? 1이 1, 2, 3을 선택했을 때 이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죠? 됐어요? 예. 같죠? 이게 1대1 대응 여섯 개 다 합니다. 직접 그려봤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되도록 해봐라 이거잖아. 그렇죠? 그럼 봐. 주어점 함수하고 역함수 같냐고. 이거와 이게 같냐고. 야 f 1 넣었어 1이야. 인버스 1 넣어도 1라. 2 넣으면 2 나와. 2 넣으면 2 나와. 3 넣으면 3 나와.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주어점 함수는 이거죠. 역함수는 이거야. 자 주어점 함수 1 넣으면 1 나와. 역함수도 1 넣으면 1 나와. 주어점 함수가 2 넣으면 2 나와. 역함수도 2 넣으면 2 나와. 3 넣으면 3 나와. 3 넣으면 3 나와. 이렇게 같은 거라고. 얘도 마찬가지. 1 넣으면 1 넣어. 1 넣으면 1 나와. 2 넣으면 3 나와. 2 넣으면 3 나와. 3 넣으면 2 나와. 3 넣으면 2 나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쐈을 때 함수값과 거꾸로 쐈 때 함수값이 같다고. 얘는요 1리면 2나와 얘도 1리면 2나와 2리면 1나와 얘도 2리면 1나와 3리면 3나와 거꾸로도 3리면 3나와 야 이것도 똑같은 함수네 그렇죠? 정의학과 체형이 같잖아 같은 함수야 그렇죠? 봐요 얘도요 1리면 2나와 근데 얘는 1리면 2나와 역함수 이렇게는 1리면 2나오는데 역함수에다 1러주면 3나오잖아 따라서 얘는요 1대1 대응은 맞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역함수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왜? 1리면 2나왔는데 거꾸로 1리면 3나오잖아 같지 않잖아 얘는요 1리면 3나와 근데 1리면 2나와 자 주어진 함수에다가 1러주면 3나오는데 역함수에다 1러주면 2가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어? 자기 자신의 역함수 자기 자신과 역함수는 같지 않아 얘는요 1르면 3나와 역함수도 1러주면 3나와 2르면 2나와 역함수도 2르면 2나와 3리면 1나와 역함수 3리면 1나와 얘는요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가 같은 함수예요 따라서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놈은 몇 개다? 4개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아직 역함수를 안 배운 학생들은요 당연히 이 문제는요 아까 언급했듯이 역함수를 배운 다음에 그 정의를 활용해서요 1대1 대응 중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역함수인 걸 찾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이 문제를요 이렇게 풀지 않고 주어진 말 그대로 풀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풀려면 이제 좀 고생스러워 봐요 이게 합성된 결과가 항등함수니까 하나가 더 늘어나서 저런 역함수의 정의를 지금 활용하지 않고 풀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f f x x x 이렇게 써서요 그렇죠? 하나만 보여줄게 하나만 그러니까 이게 항등함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똑같은 함수가 반복되니까 일단 1대1 대응인 상태에서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이게 반복되잖아 그렇죠? 그럼 봐요 합성하면 1내면 1나와 2내면 2나와 3내면 3나 그러니까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있던 것들을 1대1 대응을 여전히 6개 만들어서 그림 하나 더 그려가지고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합성함수 즉 1대1 대응인 것 6개 아까처럼 그릴 수 있죠? 그린 거에다가요 그걸 한 번 더 반복하는 거라고 이런 건 어떠니? 아까 했던 것 중에 이건 안 됐던 거 한번 해볼까? 자 1, 2, 3, 1, 2, 3 하나만 더 보여줄게 아까처럼 1대1 대응이 이쪽까지 만들 수가 있잖아 그 함수를요 한 번 더 역함수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봐 다음 것 같아요 아까 그랬던 것 중에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게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거 1대1 대응 맞죠? 그들 한 번 똑같이 해보는 거야 했을 때 봐요 1 넣어주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잖아요 1 넣어주면 합성시켰더니 3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등함수가 아닌 거잖아 이런 것들은 1대1 대응은 되지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건 아니었다 주어진 함수와 역함수가 다르더라 알겠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확한 이해는 역함수 보고 배우시고 역함수가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1대1 대응까지 아까처럼 6개를 한 다음에 하나 더 그려놓고 순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만 확인해서 항등함수가 되나 안 되나 따져도 정확히 아까처럼 4개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합성된 결과인 걸 알 수가 있겠다 알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번째 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이거를 뒤로 뒤집어가지고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뿐이야 그렇죠? 이렇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중요한 건 1대1 대응인 놈 6개를 그려낸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든 또는 이렇게 이렇게 역함수 쳐다보든 두 가지 다 해낼 수 있어야겠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A106에 P번이에요 P번 봐요 5번은 거듭 말하지만 나중에 역함수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쳐다보길 바랍니다 알겠죠? 역함수를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봐요 P번 봐요 P번 P번 다음과 같아요 구간 X가 0부터 1 사이에서요 정의된 함수 F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죠? Fx는요 X 언제요? X가 유리수일 때는요 누굴 따라가요? X를 따라간대요 다음이요 1-X를 따라간대요 언제요? X가 무리수일 때는요 얘를 따라간대요 그렇죠? 일단 0과 1 사이에 있는 놈들은 지금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0과 1 사이에 있는 애들 무수히 많은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고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다 있거든 유리수도 무수히 많이 있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이 있어 근데 그때그때마다 적용되는 함수통이 다른 거야 그렇죠? 식이 다른 거야 그래서 봐요 이때 Fx돌과 Sf 이것도 별편하치고요 이거 조금 유무리수 관련돼서요 정리가 좀 덜 된 학생들은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세 개 쳐놓고 천천히 설명해볼게 잘 봐 뒷부분하니까 조금 어려워졌죠 그렇죠? 첫 번째부터 출발합니다 솔브하기를요 자기 자신 합성한 결과를 얻어내고 싶어 알겠죠? 첫 번째 요 x가 x가 유리수일 때 부터 갑시다 x는요 0과 1 사이는 어떤 실수니까 0부터 1까지 실수니까 x가 유리수거나 또는 x가 유리수일 때 이 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렇죠? 따라서 x가 유리수일 때 출발해 봅시다 자 f f x야 근데 지금 여기 있던 x가 유리수일 때 그렇죠? 유리수면요 얜 누굴 따라가죠? 유리수면 얘를 따라가잖아 그렇죠? 맞아요 따라서요 이 결과는요 f x가 돼요 다시 한 번 x가 유리수일 때다 x가 유리수면요 곧 x라고 알겠냐? 얘 같죠? 근데 이제 fx가 뭔지 궁금한데요 x가 유리수일 때입니다 x가 유리수면요 얘가 유리수잖아 유리수니까 뭘 따라가요 fx요? 얘를 따라가죠 fx는 x 그렇죠? 따라서 요 놈은 x입니다 천천히 보면 돼 x가 다시 한 번 x가 유리수일 때는요 합성된 결과 얘가 유리수야 유리수니까 fx는 누굴 따라가요? x를 따라가잖아 이 자리에 x가 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지? x 따라갔으니까 다시 한 번 여전히 x가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니까요 누굴 따라가 fx는요 x 따라간다며 x라고 합성된 결과 x에요 언제? x가 유리수일 때 그렇죠? 다음 x가 무리수일 때입니다 fx 가보자 fx요 그렇죠? 자 fx야 fx인데 지금 여기 있던 이번에 x가 무리수일 때에요 그렇죠? x가 무리수면 누굴 따라갑니까? 1-x 얘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를 따라가죠 fx는요 따라가서 다시 얘가 무리수니까 fx는요 누굴 따라갑니까? 1-x를 따라갑니다 됐어요? 됐죠? 다음 다음 여기 있던 x가 지금 무리수잖아요 무리수인데요 1 빼기 무리수 1 빼기 무리수 유리수 무리수 더하고 빼봤자 이 새끼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이 놈은 여전히 무리수야 알겠죠? 얘 같죠? 1 빼기 무리수 무리수입니다 무조건 무리수에요 무리수니까요 따라서 f 땡글뱅이 f 빨간눈이 덩어리가 누굴 따라갑니까? 이 덩어리가 무리수니까요 덩어리 덩어리에서요 덩어리 덩어리 얘가 무리수니까 얘가 무리수니까 얘를 따라간다고 1- 덩어리 알겠어요? 따라서 1- 덩어리 얘를 따라갑니다 그렇죠? 정리해줬더니 1-1은 지워지고요 마마는 플러스 바뀌어서 x입니다 그렇죠? x가 유리수일 때도 차분히 따져봤더니 합정된 결과가 x고요 x가 무리수일 때도요 차분히 합성시켜봤더니 어떻게 따라가 봤더니 x가 나와 x가 유리수건 무리수건 상관없이 따라서요 결론 f f x 합성된 결과는 x인 뭐다? 항등함수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요 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갔어요? 좀씩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죠? 어? 좀 어려워지더라도 다시 한번 차분히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요 꼭 정복해내세요 이놈의 합성함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